전진 TT가 TT가 제일 애매 TT가 은근히 제일 애매 TT가 은근히 제일 애매 약간 중간에 낑겨있는 느낌 5도 한번 사용해보자 5도 아 걸렸네요 아 이러면 그냥 뒤도는거구나 그쪽으로 계속 가는게 아니지 아 요즘 쓰레기다 이번에는 오피리아 오피리아는 핵화자를 가는거야 계속 간보일수있는 플레이할수있어 일단 이거 한번 골렘한테 걸어보죠 마법 못쓰게 하는건데 골렘이 던지는게 마법같애 느낌이 돌 던지는게 왠지 마법같애 어 잠깐만 어 마시아 이러면 안된다 자 마시아 킬각 나온다 오 오 오 마시아 잠깐만 마시아 이거 안된다 오 오 마시아 잠깐만 오 잠깐만 오 대홀랑기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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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통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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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통했어 오 통했어 애들아 통했어 자 가만있어봐 이렇게 되면 자 판단을 해야돼 얘는 다음 턴에도 못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시아가 자 마시아가 프로텍션을 못쓰네 얘를 지금 잡으래가 얘를 잡으래가 없어 오필리하고 마시아 밖에 없어 용을 잡으래가 잡으려면 지금 잡아야되는데 일단은 일단 빼야겠다 이건 일단 빼야겠어 일단 빼야겠어 이거는 일단 빼야돼 자 힐 걸어주고요 야금야금 안전하게 전진하는 전질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는거구요 절대 한번 딱 나아가면 죽는다니까 방심하면 죽는다니까 오히려 게임 나중에 갈수록 쉬워지지 지금은 안돼 지금은 애들이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깝치면 죽어요 자 저 위에 있는 애들을 위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되는데 자 마시아하고 오필리아한테 극딜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을 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구요 자 브라이언 좀 더 전진 그리고 아니다 TT도 같이 드래곤을 잡아야겠는데 이렇게 된거 자 일단은 지금 뭐 할게 없어 지금 지금은 깝치면 안돼 마시아 뮤트로 골렘이나 드래곤 기술 봉인하고 카린 플래시로 한명 마비시키고 하나씩 각계급파하면 매우 완전하다고요 자 지금 근데 다 죽게 생겼어 지금 어 야 진짜 큰일났다 이거 오 지금 얘까지 독이 걸려버렸는데 자 여러분 이제 판단을 해야돼 판단을 해야돼 애들 체력을 보고 판단을 해야돼 나는 난 이렇게 판단하겠어 난 난 이렇게 판단하겠어 난 여기서 난 여기서 공격을 하겠어 간다 가자 제발 죽어줘야돼 자 살았어 자 아직 우리애기 TT가 있어 괜찮아 우리애기는 아직 TT가 있어 자 스톤 냈지 이게 한 20만 달면 돼 한 15만 달아도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아웃이야 이거 드래곤 아웃 어 아이 미친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애기 카린이라는 카린이라는 시방이 있어요 자 간다 자 간다 자 이거 마무리돼야돼 이거 마무리돼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잡았다 잡았어 어 잡았어요 어 잡았어 자 잡았어 잡았어 자 이러면 괜찮아 이러면 괜찮아 자 이러면 괜찮아 자 지금은 전진할때가 아니야 지금은 전진해서 될 때가 아니야 자 지금은 그 방어모드로 갑니다 약간 위로 올라가자 얘도 잡아야되니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다 지금 뭐 거의 턴을 썼어요 어 턴을 마칩니다 브라이언이 은근히 이제 좀 맞으면 아파요 그리고 10몇이 달더라고 자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팜을 독에서 깨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라이프가 상당히 지금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힐링 걸어줍니다 자 카린이 지금은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 번에 공격되나 안되네 얘부터 잡아? 한번 가보자 아 어림도 없다 어림도 없어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어 잡았네 좋다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 따로 무리함 없이 자 여기서 어어 여기서 턴 마감 아냐아냐아냐아냐 얘는 좀 더 앞으로 가 얘는 쟤 잡아야돼 이거 분명히 풀릴거란 말이야 탄 종룩 어어 에지입니다 깨어났어요 근접 공격하러 왔네 근접 공격하러 왔네 자 지금 마시아가 피가 얼마 없는데 자 이쪽으로 와주고요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이러면 이러면 답이 있어 이러면 답이 있지 이러면 치고 빠지는 거야 오케이 자 마시아 데미지 훌륭해 마시아 데미지 훌륭해 자 일로 오고요 힐링 겁니다 자 그리고 오피리아가 어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이제 마무리 가겠는데요 자 그리고 아니야 무리해선 안돼 지금 무리해선 안돼 턴 종료 이건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 자 잠깐만 히트 블레이드 걸어주자 그리고 골렘을 잡고 이거 잡을 수 있어 오피리아 어? 아 잡았죠? 좋아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궁수를 어디로 배치하냐 자 궁수를 요 라인 쪽으로 요쪽 라인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오피리아는 초극 딜의 캐릭터로 내가 키울 거야 이제 그리고 일로 와 시위의 꽃 지금은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아 리커버리로 마시아의 독을 먼저 풀어 그 다음에 마시아를 정화를 한 다음에 어? 매직 실드 이건 뭐죠? 자 더 좋은걸 배웠네 자기편 한 사람은 마법의 방패로 지킨다 이 주문에 걸린 자기편은 마법 저항력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거듭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 공격은 효과가 없다 오케이 좋았어 자 마방력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시아를 어 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독을 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랄프로 치료하는 거야 좋았어 이러면은 독 해제야 힐링을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씩 이제 앞으로 브라인 체력이 좀 많이 없긴 한데 자 이럴 때 TT의 어스가 힐 아니었냐? 그랬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럴 때 자 TT가 전진 그러면서 어스로 힐을 해주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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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자 앞으로 TT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레온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카린 그 다음에 카린은 센터 자 팜은 위쪽으로 됐어 됐어 이제 안정권이야 이제 안정권이야 이 정도면 이제 안정권이야 어허 오우야 많이 다는데 자 가만있어 마 이거 일단은 카린의 독부터 풀어야겠어요 카린의 독을 풀어주고 자 그 다음에 카린으로 아 쉿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화살을 엄청나게 세게 만들거라구요 이리로 오기만 해 일단 이리로 오기만 해 그 다음에 카린으로 히트 블레이드 갑니다 화살할 때 모든거 집중하겠습니다 자 힐도 한번 해줘야 되구요 오피리아 그리고 티티로 와서 프로텍션 라이프 걸어주고 자 활 갑니다 자 활 간다 자 활 간다 가자 좋아 야 좋아 데미지 좋다 어 데미지가 데미지 살아있죠 잠깐만 이거 받아 먹을 수 있는 캐릭터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자 랄프가 지금 받아 먹는게 현명합니다 랄프가 방어력을 지금 투자해놨기 때문에 어 좋았어 자 전진형으로 간다 이제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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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조금 이제 과감하게 들어간다 게임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해줄 때가 됐어 자 이제는 좀 과감하게 해줄 때가 됐어 자 좋아 카린이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 좀 전진합니다 됐어 됐어 자 랄프만 써라 랄프만 에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야 권트가 어 그러네 아 권트한테 어그로 당할 수도 있겠다 약간 라인 밑으로 가져가야겠네 권트까지 벌써 다 왔구나 우리가 아 벌써 여기까지 온 줄 몰랐어 나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 권트가 지금 권트가 좀 극혐이네 권트가 굉장히 좁아요 이동하는 구간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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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심 서비스 안심 서비스 안심 서비스 자 힐 걸어줘야 되는데요 랄프한테 걸어줘 랄프 자 그리고 저는 다시 오필리아에게 오필리아 초 극딜로 갑니다 레온 티티가 아 힐을 못가 이렇게 가서 여기 공격하고 오케이 아 사네 지금 잠깐만 브라이언 한 명밖에 없어 어 이거 브라이언 이렇게 가서 하면은 대시 공격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프론트 어 브라이언 성림 떴어 브라이언 성림 어 그 다음에 자 카린이 아 카린 공격 못하구요 티티가 티티도야 티티도 공격은 할 수 있잖아 자 티티 한번 믿어본다 티티야 너 공격해지 어 망했구나 수고했다 이래버리면 이제 또 나가리가 되는 각인데요 자 마시아를 일로 갖고 옵니다 썬더 플레어 아 이런 좀 더 앞으로 갔었어야 됐네 일단은 얘를 잡자 티티가 어떻게 공격력이 9가 나와 레벨이 10인데 미쳤어요 자 그리고 오피리아가 있죠 오피리아가 자 오피리아가 이제 여기서 그렇죠 스톡골렘을 향해서 어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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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린 잠깐만 카린 아 카린 마법 썼군요 카린 약간 있죠 아니야 카린 여기 있구요 자 오피리아가 이제 어택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꽤 나오거든요 어 이거밖에 안나오나요 데미지가 이건 좀 우애인데 자 이건 좀 우애야 알프는 계속해서 고기방패로 세우고요 자 턴 마감 좋아 좋아 고기방패 좋아 어 체력 많이 달아요 어 어어 잠깐만 어 뭐야 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힐이었어 어 미친 어 야 야 자세가 무슨 야 나 깜짝 놀랬잖아 나 지금 어 힐이었니 어 너 힐러였구나 아 아 얘가 힐러였네 얼굴이 어 어 야 미친냐 건트 타이탄이 이렇게 써져있게 나 엄청 센 자식인줄 알았어 나 내가 완전 막 모습이 갑자기 막 7등신이 되더라고 나 어 어 나 순간 나 놀랬네 나 지금 나 어 어 순간 진짜 깜몰했어 나 지금 자 오피리한테 다시 그니까 자세가 무슨 깜짝 놀랬어요 지금 자 힐을 좀 걸어줘야돼 이제 애들 아파 아파 애들 아파 내 온도 아프고 애들 다 아파 이제 이거 브라이언으로 잡긴 좀 아쉽다 브라이언이 그냥 이거 먹고 어 질풍의 반지 어택 자 잠깐 보죠 질풍의 반지 방어력 플러스 바람의 속성이 플러스 5가 올라가네요 자 지금 바람의 속성 캐릭터 보겠습니다 요거 아닌가요 얘가 지금 이게 바람 아니여 이게 가만있어봐 바람 저게 약간 날개가 바람 표시 같은데 아 바람 맞나요 오피리아는 뭐야 오피리아는 물속성이네 자 힐을 한번 해야될 때가 됐어요 라이프 힐 해주고요 자 마시아도 힐을 해줍니다 됐어 그 다음에 TT는 한 칸 전진 브랜디 이거는 이제 아이템이죠 어 그리고 여기서 얘도 힐 가 힐링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오피리아를 어 쓸 수 있는데 잠만 건트가 깝치지 못하게 계속해서 저기서 힐만 넣을 수 있게 얘를 또 공격해 자 건트에게 계속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용도로 이거 한방 안나오면 안 깝치는 게 좋아요 지금 한방 안나오면 안 깝치는 게 좋아 지금 자 턴 종료 좋아 이런 건 안 아파요 어 많이 다네 어 잠깐만 그래 얘가 어그로 끌면서 자 이제 건트가 실해야 돼 건트야 건트야 힐러 차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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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좋아 어 좋아 힐도 능력이 별로 없네요 어 풀일이 안 돼 자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아 이쪽이 사거리가 이게 좀 어 잠깐만 이게 그러면 일로와 가서 얘를 공격하자 데미지 꽤 셉니다 마시아가 데미지 꽤 세요 마시아 데미지 꽤 세 데미지 간다면 브라이언이 한 칸 또 전진하고요 우리 브라이언 성림 이제는 좀 키워야 될 때가 됐어요 아니 잠깐만 어 클날 뻔 어 야 미친 안 돼 힐을 얘한테 걸었어 미친 랄프 안 돼 아 미친 자 이럴 때는 괜찮아 우리 보조 힐러가 있으니까요 아 힐을 못 쓰는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고기 방패로 쓰는 거예요 100% 아하 자 모든 데미지를 받고 전사해라 랄프 어 랄프 레벨업을 했습니다 랄프 풀 체력이 됐어요 이것이 바로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오피리아는 다시 한번 어택을 찍습니다 계속 어택 넣어줘 계속 아 아깝다 이거 걸어줄걸 자 오피리아인데 계속 큰 설계 빅 설계 한번 갔고요 자 어 좋아 때려 다 때려 어 아 얘도 이제 좀 생각이 있네요 어 애가 아 이제 만화가 없어요 건트가 힐할 만화가 없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자 자자자 갑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히트 블레이드 개너 히트 블레이드 개너 자 힐링 자 이거 잘하면 잡겄는디 저것만 없애도 진짜 큰거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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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림 나와요 자 그림 나와 그림 나와 자 이제 궁병 제거하러 가자 좋았어 그렇지 여기를 딱 올라가서 탁탁 탁 좋아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게 뭐냐 가장 중요한게 뭐냐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거는 얘한테 다시 고기방프의 역할을 줘야 된다는거 랄프한테 방어력 상승 걸어줘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같은 방향이 있으면 또 재수없으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제 어그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구요 한조 한조라니 무슨 소리야 한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됐어 한번 걸어보자 이제 뭐라고 하는지 권트가 권트가 왜 말이 없고 왜 얘네 잠깐만 얘 어? 이상하나? 아 한칸이 모자르는구나 얘가 야 너 죽어 임마 너 죽는다 이제 어 야 이거는 가능하다 잠깐만 아 잠깐만 근데 저 템을 못먹는데 어 잠깐만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.